해저류 세계천시위가 있었습니다 멋있네요 완만하게 하나봐요 네 병을 한번 안에는 못들어갑니다 아까 저격 발을 씻고 들어가라고 해수 저격 체험장도 있고 요렇게 해서 너득하게 올라가나봐요 여기는 비가 오고 오늘 좀 비도 오고 춥고 그러거든요 혹시나고 저쪽이에요 올라오나봐 아 여기 완만하네 저리 슬슬 올라가는데 계단이만 안 올라가고 계단이만 안 올라가고 근데 아마 실내가 열렸으면 그게 실내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갈거야 아마 지금 안열려서 한번 보자고 길이 완만하네 길이 완만하네 여기 다 휴관이라 문 닫았네 여기도 막 가봤어? 응 못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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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나? 옥상정원 개방 안내문 옥상정원 개방 안내문 옥상정원 개방이 됐어요 옥상정원 한번 가보겠습니다 월요일이 정기적으로 개방시 응 여기 밭 좀 밭 잡고 여기는 열려있나봐요 옥상정원은 어? 괜찮네 아이고 아이고 이런것들이 옥상정원에는 뭐 아이들 좋아할 오리도 이렇게 조형물이 있는데 저각과관은 아니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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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표현하네 그래 계단이 좋네요 맘에 계단 올라가는 데가 노랗게 칠해서 눈이 나쁜 사람도 미끄러지지 않겠어요 거북이도 있고 토끼도 있고 토끼도 해놓고 어? 거기있죠? 팍도 만들어 놓아요 팍도 만들어 놓아요 여기서는 밤에 물이 쏟아지나봐요 물이 이렇게 쏟아져서 이렇게 토크스처럼 나오겠죠? 아 저기서 이렇게 나가네 이렇게 해서 우리 한바퀴 내려가려고 그래 네